할게 막아보아라. 골툭이 뭐야? 아 이제 골툭이요? 골툭이? 골툭 아닌데? 네 저 왔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만들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거리 두고 해도 돼요. 오늘 뭔가 이거를 좀 뭔가 완성을 시키고 싶어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 이왕 시작한 거 만들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휘어져. 휘었나 조금. 이렇게 해서 댓글. 어 맞다. 집중의 정수리라니요. 이렇게 정면으로 나도 보고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네. 진짜 와요. 제가 온다고 했는데. 아 저는 밥은 아직 안 먹었고 이거 하고 저는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뭐 밥 좀 먹었어요? 밥 먹고 핸드폰 좀 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녁은 아직 못 먹었어요. 어디 갔노? 여기 있노?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면은 보니까 여러분 10시에 태영이 라디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거 들으러 가야 되니까. 딱 10시까지 제가 빠르게 한번 기와집을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저 집중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끼리 대화 좀 하고 있어봐요. 네. 저 잠깐 집중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끼리 채팅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계세요. 잠깐만. 저는 이제 집 좀 만들게요. 자. 이제 지붕을 만들 건데. 보컬 레슨을 받고 와가지고 성대가 살짝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연습을 그 동안 혼자서 좀 잘못하고 있었어가지고. 다시 배우고 왔습니다. 자. 지붕. 지붕 재료. 내가 하면 다 불러질 거 같아가지고. 나 이거 들면서 해야겠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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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이거랑 왼쪽. 이거랑 perfectly 대화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국에서 대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참에 언어도 공부해보고 다양한 언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언어 공부 좀 하면서 대화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까? 보컬 레슨 받고 왔습니다 잠깐 이거랑 필요한게 또 있네요 얇은 게 필요했네 이건 진짜 부러지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말 그대로 기와집이기 때문에 기와는 또 지붕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붕이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 어휴 잘 안 돼요 아니 너무 고정시켜 놓은 거 아니야? 너무 고정시켜 놓은 거 아니야? 너무 고정시켜 놓은 거 아니야? 내 힘이 아까가가 그렇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약간 풀어질 거 같은데 지금 느낌이 야 시간 없어 좀 나와봐 좀 앞으로 젓나? 앞으로 젓다 뭐야 이게 본격 정수리 방송 아 이러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 안 쓰니까 아 똑똑하다 아 진작에 이렇게 할걸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어 풀어졌다 아 이건 진짜 풀어지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디다 쓰는거니? 제일 위에 옥상이야? 아 이건 진짜 풀어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 얇은 거 써야 돼가지고 이 밥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써요 이걸 아 어 여기 안 부러질 거 같고 여기 안 부러질 거 같고 휴 좀 이따 할게요 어 보자 보자 자 일단 지붕이 될 꽃습니다 이렇게 아 뭐 꼭 맞아 이거 원래 이게 여기 들어 가야 되네 거 같은데 여기 이거 아냐? 다 부러지면 난리난다 그냥 아 반대로 꽂았네요 아 누가 부러지면 나는 급해 죽겠는데 너희들은 도와주질 않는 거야 아닌데 아까 그게 맞는데 이거다 이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길래 이게 아직 꽂는 거 시작됐는데 벌써 부러지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된 거 같아 왜 또 들어갔는지 와 와 말을 안 듣니 꽂히는 거 맞아? 너는 거 맞아? 또 잘 모르겠어 아 잘 모르겠다 하고 신났어 통 kind 오케이. 뭔가 태가 나죠? 이제 벌써. 약간 지붕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 꽂고.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이거 꽂고. 꽂고. 얘도 꽂고. 바로. 바로 이거를. 도구를 사용해라. 괜찮아. 좀. 뭔가 구멍도 많이 나고. 불어지기도 많이 불어졌는데. 다 불어졌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기호 앉으면 안 보여요. 이게 어디에 가야 되니? 5번에 붙이기. 여기에 교립이 왔네요. 올리는 거예요. 근데 높이가 안 맞죠? 하나하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은. 네. 잘못 만들었어요. 자. 여기는 구러져 있는 걸로 올리고. 됐죠? 이렇게 올렸죠? 네. 별거 아니었어요. 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얇은 애. 이번에 접착제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들어오세요. 근데 붙어있지를 아는데 이게 접착이 되나. 그리고 여기도 접착시켜주고. 접착시키고. 얘들도 접착시키고. 절대 안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강력 접착제. 유용하니 손을 항상 조심하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네요.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확실히. 확실히 이게 어쨌든 미니 모형물이지만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게 기와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한옥의 힘입니다. 이게 이게 기와집 벌써부터 얼마나 이 수많은 디테일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대망의 대망의 기와를 얹을 건데요. 이 미니로 하다보니까 이제 고무판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게 왜 아까 안에 대가 지금 중요하지 않았냐. 기와를 얹을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칼이 필요한데 칼 없이도 잘 해내는 진기씨.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고 자릅니다. 이제 칼이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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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제 칼이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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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말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바로 마당을 먼저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 어떻게 해보니 뭐는 시간이 됐다 얘들아. 우리들 차야. 이렇게 부러졌죠? 펑찐이 다 다 나오고 꼬독꼬독 소리가 나 자꾸 자 잔디 잔디에 칩을 올리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다음 네 감사합니다. 칼이 도착했고요. 하던 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본드를 올려서 붙입니다. 됐죠? 바로 붙었죠? 여기에 장독대 장독대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여기다가 이 직격제를 올려서 이렇게 해주면 붙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자갈 같은 거 길을 만들어줄까요? 길 집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죠. 길이 그래 그냥 일자로 있는 게 낫지. 조금 조금 그 발 디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만들고 색칠 많이 풀어야 되네 다섯 이 다섯 이 하늘 대쓰 질 모양 만들었죠? 여기다가 이제 터뜨리만 자르고 그리고 길 만들어주기 완전 너무 많이 했나? 좋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길 만들었어요 길 길 만들고 저긴 낮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됐지? 너무 많이 부렸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 심을꺼에요 여러분 나무가 나무가 너무 크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애를 아예 접착제로 해선 너무 많은데 잠시만 잠시만 됐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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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하면 나무까지 붙었습니다 벌써 벌써 뭔가 뭐 한 기분이야 되게 괜찮죠 이 집은 이 집은 당신만큼 아름답습니다 매우 재능있는 지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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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집에 나도 살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돌을 꺼내줄거에요 여러분 돌로 이제 너무 이렇게 나무가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으아치 여기다가 아까 풀을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풀뜨기를 좀 올리고 풀뜨기로 약간 뭔가 너무 많이 올렸네 이정도 올리진 않았는데 이거는 뭐 나뭇잎이 열로 닦아졌나 약간 그런 느낌을 하면 되겠다 이게 약간 현실적인 것을 좀 반영을 한 거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오히려 바닥에 나뭇잎이 많은 거라서 겨울인거에요 그러니까 아 이제 가을인 거지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로 오오 예스 그런 반응 되게 좋아요 듣기 좋아요 보기 좋고 으흐흐흐흐흫 여기다가 접착제를 좀 뿌려주면 얘들이 하나 더 붙죠 안 떨어지죠 아니 이안탭도 안되지 5님 잠시만요 연기 났는데 원래 접착제가 연기 났다 접착제가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여러분들 손에 닿으면 진짜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손에 흘린 적이 있었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지금도 녹으면서 연기 난다 봐 연기 난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돌길 연기 계속 나냐 이렇게 해서 돌 땀을 하나씩 만들어줄 건데요 돌입니다 돌 바위 바위 안 되네요 그리고 묻혀서 자 안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해서 할게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일단 집부터 한번 지워보자고요 원래 다 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어치 와 이게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다 여기다 좀 뿌려 놓으면 되잖아 답답하나 집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 거야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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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부탁드립니다 가슴 뭔가 좀 흰색 돌만 쓰고 싶은데? 돌리고 너무 이마 까먹어 머리가 너무 길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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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홀 돌길 완성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긴 돌아오네 여기 색깔 있는 돌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 바퀴러 갔지? 여기다 됐어 됐어 자, 벌써 아름답죠? 벌써 어마어마하죠? 거의 완료가 됐죠? 여기다가 이 사람 진짜 이쁘게 됐는데 왜 나는 이쁘게 안되냐는거죠? 이제 돌담 돌담이란다 저기 뭐야 울타리 타리 타리 울타리 울타리를 칠걸 모르고 안되는데 울타리를 좀 나눠서 칠까? 세 개씩 치는거지 울타리가 아닌데 이렇게 세우고 이것도 부러졌네 이렇게 세우고 붙일게요 내 손에 다다나 붙었어 아니 바닥에 붙으라고요 다 부러졌어요 다 부러졌어요 좋죠? 그러면은 아예 이거를 이게 지금 좀 부러져가지고 뭐가 더 타는거에요 연기가 자꾸 나네 다 아예 프론트라서 한개씩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다 오히려 오히려 좋죠?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고 더 살 자신이 나. 괜찮은데? 요즘엔 사람들이랑 공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살아야지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너무 막아 놓으면 보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혼자 살려고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같이 사는 세상인데 이게. 이거 시간 많이 걸린다. 얼마나 많나 시간. 여러분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문 열자. 문 열자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자. 또 올랐어. 또 올랐어. 아직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죠? 왜? 여기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있었거든요? 울타리를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울타리를 여기 이렇게 쌓아둬요. 이렇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지. 이렇게 쌓아두고 여기 하나 또 이렇게 붙여두고 만들고 있는 중. 진짜 똑똑했다. 그러면은. 너무 쉽죠? 그러면은. 너무 쉽죠. 여기. 여기. 이거는 붙이는 거지. 지민오빠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 들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10시에 태용이 라디오에 있는데 59분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보러 갈 테니까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지 지금 이렇게 하나씩 받고 있고 여기 하나는 또 살려주는 센스 그리고 지금 표지판이 없죠 만약에 표지판 있으면 여기다가 공사 좀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되고 이제 기와만 얹어준 완성이에요 근데 또 칼이 맞춰왔어요 돌 다 버리고 자연에서 살걸 칼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죠 그리고 또 책상이 아닌데 긁힐 수도 있으니까 깔고 이렇게 올려서 칼로 됐죠 됐죠 너는 또 왜 부러져 뭐 칼 이런 거 다룰 땐 손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방탄보다 소중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한쪽 귀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웃어면 되잖아 휘게탕이 낫겠다 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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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지민이 밥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지민 생각해볼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다 이건 내가 위버스를 또 따로 오면 되겠구나 오늘 이거 기원은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또 뭘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했다가 제가 좀 이따가 위버스 가면은 거기다가 좀 알려주세요 뭐 레고 같은 것도 산 거 같고 새로운 거 해보면 재밌으니까 다음엔 좀 더 여유 있는 시간 봐야겠다 그리고 좀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 두 개 만들었고 그리고 그치 이거 조용히 자 이거 두 개 지지 지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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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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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 이거를. 자. 잡아봐. 이거를. 얘 아니고. 얘다. 이거를 이제 붙일 건데. 이거 스티커예요? 칼 이런 거 가위 잘 치우고.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붙임머리에다가. 숨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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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19쌍 맞는지 몰라 붙어라 그냥 올리고 붙여놨다 TMI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거 원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안 맞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몇 분 남았지? 7분 남았다 큰일 났다 이것부터 봐봐 이것부터는 좀 왜 안 붙지? 여긴 붙었는데? 너 안 붙냐고 그 뭐야 저 그거 공개됐더라고요. 저 사진 찍었던 거 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화장도 짙게 하고 나름대로 컨셉 잘 맞춰가지고 갖고 싶어서 노력한 거니까 곧 나오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도 아까 그 얘기 했었던 거 같아가지고 자 기아의 모습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없진 않아요 틀린 거 없지 잘생긴 우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네 이제 유튜브에서 살자고요 잡아서 붙습니다 원지라고요? 아 근데 좀 뭔가 붙이고 싶은데 얘들 왜 안 붙지? 어 아 승질나 아 그냥 얹자 얹어 이게 얘 크기대로 잘랐는데 크기 맞잖아 뭔가 크기가 훨씬 더 커요 얘가 아 이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가? 뭔가 크기가 안 맞는 느낌? 그렇지 아 왜 안 붙어 그렇지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이게 뭐랑 아 뭐지? 나도 모르겠지 뭐지? 나도 모르겠지 자 아 아 아쉬워라 10분만 더 있었으면 제대로 할 텐데 자 자 기와집입니다 여러분 자 비가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기와가 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빠지게 돼 있는데 참 훌륭한 원리로 만든 것 같아요 바람도 잘 통하는 이 기와집 개인적으로 너무 이 기와집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모르시는 해외 팬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꼭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닫혀진 것 같아요 기와집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아 2분밖에 안 남아서 아무튼 너무 즐겁게 했고 다음에 또 재밌는 것 들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5단가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기와집 즐겁고 오늘 식사 잘 챙겨가시고 앉으셨던 분들은 오늘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 뭐야 태형이 지금 라디오 시작할 것 같으니까 후딱 저기 태형이 목소리 들어 가세요 네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갑자기 끝냈는데 58분이다 1분만 더 얘기할까? 아 너무 얘기를 못했어요 나 뒤에는 좀 여유로울 줄 아는데 태형이가 라디오 해야 되니까 또 가야지 그거는 또 오면 되지 뭐 다음 주에 또 오면 되니까 그래도 뭐 나름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와가 자꾸 부러지는데 이게 기와집입니다 자 예쁜 기와집 네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다 부러져 네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좋은 꿈 꾸고 잘 자요 미리 태형이 그 목소리 잘 들으세요 안녕 아 이걸로 봐야 되지 또 올게요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